노출 순위를 떠나서 AI가 쓴 글이 노출이 안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면에서 자동화 블로그나 자동화 포스팅의 악용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평범한 사업가입니다.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채 GPT에서 AI가 쓴 글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이 쓴 것처럼 작성하여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로드시 AI 컨텐츠 디텍터에 AI가 쓴 글로 감지가 되지 않기 위한 저만의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. 채 GPT 덕에 글을 쓰는 것이 정말 수월해졌습니다.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 컨텐츠에 들어갈 카피라이팅,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,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글까지 정말 많은 영역에서 채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허나 채 GPT에서 나온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AI 생성 컨텐츠들을 스팸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.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 내에서는 AI가 생성한 것이 아닌 사람이 쓴 것과 유사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채 GPT를 이용하면서도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?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해 채 GPT의 천자 내외로 최상의 3PL 업체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. 도출된 값을 AI 컨텐츠 디텍터로 돌려본 결과 사람이 썼을 확률은 24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AI 컨텐츠 디텍터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로 링크 주소 남겨놓도록 할 테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 확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채 GPT에게 물어봤습니다. AI와 사람이 쓴 글을 구별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알려줘 를 입력하면 독창성과 창의성, 감정과 어조, 맥락인식, 적응성, 주관성이 나옵니다. 저는 5가지만 간결하게 알려달라고 입력했습니다. 요소는 굉장히 많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렇다면 위 5가지 요소를 반영한 답을 요청해보겠습니다. 3PL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줘 천자 내외로 최상의 3PL 업체를 고르는 법에 대해 독창성과 창의성, 감정과 어조, 맥락인식, 적응성, 주관성을 높여서 글을 써줘 로 입력했더니 사람이 썼을 확률이 97%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저는 예시로 저렇게 작성하였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좀 더 활용하신다면 감정과 어조 등을 명확히 지시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AI 텍스트 탐지기를 통해 사람이 썼을 확률에 대한 값을 높게 받더라도 이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허나 적어도 검색 엔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완전히 AI가 작성했을 법한 글이 아닌 것 하나로 노출 및 게재 순위가 1, 2위라도 오른다면 이는 엄청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. 노출 순위를 떠나서 AI가 쓴 글이 노출이 안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면에서 자동화 블로그나 자동화 포스팅의 악용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반드시 한번 사람이 점검을 하고 나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추가해서 사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평범한 사회학과였습니다.